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주가 금세 지나갔어요 이번 주는 지금 계절이 봄이라서요 꽃피는 봄이죠 제가 봄의 노래를 몇 곡 준비했고요 오늘 연주곡은 봄날은 간다 백설희 선생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작사는 손올로 선생님 작곡은 박시준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제가 에이 마이너 곡이고요 연주 올겐도 에이 마이너 키로 할 거고요 악기 연주도 에이 마이너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1953년에 발표된 곡이죠 한국전쟁 시절에 슬픈 봄날 전쟁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함메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듬시창, 음유림시창, 노래시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더 행복한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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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